마덱스 2023 해상무기 발전 심상치 않다 강력한 항공모함, 합동화력함, 중국, 일본을 뛰어넘었다 안녕하세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마덱스 2023은 국내는 물론 해외 해군 전문가와 외신들까지 참석하여 날로 발전해가는 한국 해군과 해상무기의 발전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마덱스 전시회에 핫한 이슈들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현대중공업의 한국형 항공모함과 하나오션의 합동화력함입니다 이번 마덱스에서 현대중공업에서는 CVX 한국형 항공모함 개념 설계 모형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은 그동안 찬반 논란도 많았으며 당초 경 항공모함의 생존성 문제와 운용상 문제가 많은 F-35B를 탑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았었는데요 순조롭게 개발되는 KF-21 보람의 항모탑재 함재기형 KF-21 네이비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있은 이후로는 함재기는 KF-21N으로 완전히 굳어진 분위기입니다 이번 현대중공업에서 제시한 모델은 배수량 4만톤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7만톤 정도로까지 보이는 중형 항공모함 크기로 보여집니다 국산 전투기 KF-21N을 탑재하며 스키점프대를 없앴고 이멀스 방식의 캐토바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두 개의 이륙장치가 좌우에 배치되고 두 개의 승강기를 통해 함재기를 신속히 가판으로 전개할 수 있는 구조이며 E2D 공중조기 경보기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10만톤급 항공모함과 비슷한 컨셉의 디자인으로 배수량에 비해 잘 짜여진 첨단 디자인으로 국내외 언론의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륙함을 개조한 일본의 항공모함과 중국의 차이나는 항공모함과는 진짜 차이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덱스 2023에서 핫한 주목을 받은 합동화력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하나오션에서 국내 최초의 합동화력함 모형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이동미사일 플랫폼 선박으로 설명되어져 왔는데요 이날 공개된 합동화력함은 기존의 KDDX 구축함 선형에 날렵한 모습으로 전체 무장은 줄이고 한포도 없앴으며 대신 한국형 CIWS 두 대가 탑재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개념 설계 단계인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약 8,000톤에 길이 150m, 폭 20m 크기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비슷할 정도로 VLS 수가 많으나 세종대왕급에는 탑재할 수 없는 현무파이브 탄도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KDDX보다는 좀 작지만 통합마스트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자암방어를 위한 대공능력만큼은 강력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한미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립형 발사대를 장착하였는데요 평시에는 눕혀져 있다가 발사 시에는 함정 좌우로 기립시켜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탑재 방식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그동안 전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독창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헬기 경납고는 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화력함은 선수 쪽에 있는 48세대 KVLS는 함포를 대신할 수 있는 수직 발사,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중앙의 VLS와 KVLS2에는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선체 끝 함미에 대형 기립형 발사대를 장착한 모습인데요 이는 필요시에만 부착해 사용하는 탈부착 방식의 발사대로 보입니다 이는 평상시에는 헬기 착륙장으로 사용하다가 필요시에는 고체로켓을 이용한 군사용 적어도 위성도 직접 발사할 수 있는 해상 플랫폼으로 사용하거나 신형 탄두미사일 시험 발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으로 맞는 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번 마덱스 2023에는 그 외 한화오션에서 선보인 미래전함과 드론 항공모함, 일명 마더십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던 지나친 과무장과 구시대적 함정 디자인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마덱스 2023을 계기로 이지스급 A4 레이더의 개발 완료와 함께 통함 마스터 채용이 완전히 정착된 것이 큰 특징이라 보여지며 무인함정, 무인 잠수함, 무인 공격기 등 미래전에 이들을 탑재 운영할 수 있는 미래전함과 드론 항목 개념이 시작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기술이 없어 홀대받고 비싼 무기를 수입하고도 부품과 수립이 업그레이드에 갑질도 당했던 시절을 극복하고 선진국과 경쟁에 나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보면 벽세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첨단 무기를 선도해서 개발하고 세계 무기시장을 좌우하는 강대국 대한민국으로 한발짝씩 도약하고 있는 오늘의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이때 한층 더 노력해서 세계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함께 완성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은 날아서랑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